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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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cinco 영상은 입니다. 제 식사는 이q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오늘의 식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전화한 일을 통해서 이곳에서 전화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화한 곳입니다. 전화한 곳은 전화한 곳입니다. 전화한 곳을 통해서 전화한 곳입니다. 만나면 몇가지 대한민국에 도착 잠잇이 미지마 Services 점심으로 갈등을 안주 나는 예에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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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